이 지역에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300명 넘게 늘었는데요.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,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6,670명입니다.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,5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,5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,5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지금 하루에 몇 분씩 검사해요? 하루에 몇 분 정도?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왔어요. 매일 피 나요. 이게 또 밖에 터진다면 왕창 걸리고 업무가 걸렸나 한 70명도 5분.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왔어요. 200명? 몇 분 정도 걸려요? 몇 분이. 한 번 한 번 더 몇 분 걸리냐고. 대기자가 많은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몇 분은 이렇게 금방 가죠. 한 5분이면 되나요? 문제도 하시면서 하고, 여기도 많이 걸리죠. 아 그렇죠. 덕수는 즉시 되는데, 검체서도 많이 지었네요. 고생이 많으시네요. 고생이 많으십니다. 도전을 확인해 볼 수 있구요. 이쪽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. 이곳은 장버스의 모양을 찾고, ress4,000 après 한 번 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전자punkt을 찾아봐야 할가 있고, 찌개, 예보, 긴 덕수는 안쪽으로, 뱃unn아, 그 장버스의 모양을 찾아 예쁜 human 대해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